0365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팜스코입니다. 팜스코, 은, 는 동사는 1999년 10월 1일 자본금 60억원으로 설립되었고, 1999년 10월 25일 한국증권거래소의 시장 2부 종목으로 상장함 동사는 주된 사업은 배합사료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신선식품 판매 및 도축업, 육가공, 양도록, 태양광, 퇴비화 사업 등도 수행 중임 신선식품 사업의 원료도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을 사용하거나 농가에서 사육한 가축을 구매하여 조달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1999년 10월에 설립되어 배합사료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신선식품 판매 및 도축업, 육가공, 양도록, 태양광, 퇴비화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대시안성, 정읍 등 4개의 사료 공장을 가동하여 전축종 사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에서 양돈, 신선육, 육가공에 이르는 수직계열화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함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주, 팜스코바이온인티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PT 파엄스코 피드 인더니저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대시 육가공제품의 판매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배합사료의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 신선육 부문의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 수지 저하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소비 심리 부진으로 신선육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량 증가에 따른 지유가 하락, 양돈 사육 두수 감소로 인한 배합사료, 판매 부진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팜스코의 시가 총액은 1,27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팜스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87위입니다. 팜스코의 상장 주식수는 3,672만 7,940세 주입니다. 팜스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팜스코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4.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8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9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7배, 7,3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7번지억원, 361억원, 18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5번지억원, 21억원, 마이너스 343억원입니다. 팜스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40번지 23%이고 유보율은 1584.06%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9.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1-0.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7.40-0.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팜스코의 2023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90원보다 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350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밤새